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가운데 아주 일관성이 없다 하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고르라고 하면 탈원전을 들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원자력 발전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탈원전을 하고 태양광이나 또는 풍력으로 대체 에너지로 대신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렇게 탈원전을 하면서 해외에 나와서는 우리 원자력 발전 기술이 아주 안전하고 또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을 수출하는 데는 한국형이 최고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 이런 모순이 지금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합동해서 원전 수출을 할 때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조인트를 해서 이른바 원전 동맹을 맺어서 진출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내에 그렇게 많은 반대, 탈원전 정도 때문에 관련 산업이 지금 숙대밭이 돼 있고 그 비용이 워낙 많이 들고 있다. 그리고 대체로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인해서 산림 훼손이나 자연환경 오염이 너무나 심하다 하는 것을 많이 제기를 해봐도 일관되게 밀어붙였던 것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바이든과 원자력 수출을 할 때 두 나라 간의 아주 서로 시너지를 높여서 원전 동맹을 맺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들어보면 도대체 위선도 이런 위선이 없고 말에 어깃장이 나는 것도 이럴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은 공동 생명을 통해서 원전 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해서 해외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 안보, 그리고 비확산 기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나 최고 수준의 안전 기준을 유지한다는 것이 너무나 웃기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간단히 말해서 왜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하냐 이겁니다. 그렇게 원전이 좋아서 해외에서 여기저기 수출을 할 때가 많고 또 한국 원전의 높이 평가받고 있고 또 그렇다고 자랑하고 있으면서 왜 국내에서 유일하게 원전 가동을 멈추고 있냐. 이미 잘 돌아가고 있는 원전도 경제성을 조작했을까지도 조작해가지고 멈춰서는 바람에 관련 공무원들이 구속되는 등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우리 원전 기술이 가장 안전하다고 자랑하는 것이 정말 해외에서도 그렇게 우리처럼 자랑하는 걸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을까. 정상적인 사고라면 이렇게 국내와 해외와 달리 이렇게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원전 정책을 보고 해외에서도 아니 국내에서도 그렇게 위험하다고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해외에서는 한국 원전이 안전하니까 써라 이렇게 말할 때 누가 그 말에 주목을 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통적인 원전 강국인 미국과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이 손을 맞잡으면 원전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세계 원전 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큰 만큼 미국과 협력을 우선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우리의 해외 원전 시장 참여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동이나 유럽 등지에서는 원전 건설 수요가 많아서 양국이 함께 진출하면 해외 원전 수주 경쟁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원전 동맹이 미국과 한국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들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 두 정상이 그런 협정을 맺었다 하는 분석입니다. 우선 한국은 세계 최고의 수준 원전 시공 관리 능력을 갖췄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업계가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국내 원전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 원전 수출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하는 지적입니다. 국내에서는 탈원전 기조로 가되 원전 기술을 수출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탈원전 해외에는 수출 이 말이 그럴듯하게 투트랙이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이겁니다. 말이 국내에서는 안 되고 밖에서는 된다.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다면 한국이 자기 자신들이 나쁘다고 하면서 해외에서 수출하려고 한다? 그걸 누가 믿고 따르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는 한 이게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말장난이다 하는 겁니다. 미국과 공동으로 진출하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프랑스 등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세계 원전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원전 업계에 따르면 현재 체코나 폴란드,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신규 원전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원전 종주국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최근에 신규 원전 수준은 중국과 러시아가 싹쓸이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웨스팅하우스사와 G, 즉 제너럴 일렉트릭사를 앞세워서 미국형 원전 건설을 추진하면서 우방국가의 국제 공조 강화를 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원전 업계의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설계 등 분야에서 원천 기술이 있고 또 우리는 시공이나 기자재 분야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범진 경예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글로벌 원전 시장의 연대를 강화하고 또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원전이 전세계에 건설되면 원자폭탄의 원료인 우라늄 투입량 등을 확인하기가 어렵게 되고 또 미국의 원자력 통제권도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손을 잡으려고 한다 하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이 그런 입장이라면 알겠는데 그런데 한국은 국내에서 탈원전을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우리 원전이 좋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겁니다. 자가 당착 모순 그래서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소형 모듈 원자료 SMR 소형 모듈 원자료로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SMR은 용량은 기존 대형 원전 대비의 3분의 1 수준으로서 새로운 설계 개념을 적용해서 안전성과 활용성을 대폭 높인 원전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문재인 대통령과 간담회를 하면서 SMR 도입을 아주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면전에서 탈원전 정책을 포기해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면서도 해외 원전 수주에 들어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원전을 안 짓고 또 인이 가동되어 있는 원전을 멈추기 하면서도 해외에서 원전 수주가 벌어졌을 때는 거기 가서 한국 원전이 우수합니다라고 자랑하고 세일즈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원전이 위험하다고 셧다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에 원전 수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어서 거의 실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한교 서울대 원자 핵공학과 교수는 현재 가장 실행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양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차시대 원전 두기를 수주하는 것인데 이것이 본격화하려면 앞으로 4년이라는 기간이 남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4년 이내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전 2기를 수주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 교수는 원전 생태계가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다음으로 간 아주 힘든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전을 우리가 수주한다고 치더라도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수주한다는 보장도 없지만 그러니까 지금 안에서 국내 원전 탈원전부터 포기하는 것이 순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부터 탈원전 중단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경쟁력을 회복하고 관련 기업들 관련 산업계의 원전 가동을 풀로 시켜서 그래서 비교 우위를 확보한 다음에야 진출하든지 해외에 나가든지를 할 텐데 국내에서 딱 묶어놔놓고 국내는 원전 위험하다 해놔놓고 밖에서 판다는 것 자체가 이게 코미디다 하는 겁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도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상 파탄을 맞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탈원전을 했다고 하면서도 지금 전기생산량에서 보면 원자력 발전이 계속 꾸준히 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이 아니면 지금 이런 고도화된 전기생산을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선언은 탈원전이라고 해놨고 또 그 단체 탈원전 단체와 함께 지난 정권 창출에도 큰 도움을 받고 이러니까 지금 바깥으로는 탈원전 포기한다 소리를 못하고 속으로는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문재인 정권의 딜레마는 이렇게 이념적 상황에 맞춰서 스스로 만든 올가미로 많은 족쇄를 치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탈원전이고 또 소득주도성장 같은 것도 대표적인 것이 아닌가 이념적 작대로 정책을 그냥 마음대로 하루아침에 스톱 하루아침에 이렇게 저렇게 바꿔놓고 나중에 산업계를 보니까 그게 아니네 싶으니까 이걸 뭔가 바꿔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지금 이 정책을 바꾸기는 그렇고 또 그렇게 바꿀 만한 용기도 없고 그러니까 서서히 밖에 나가서 미국과 손을 잡고 누구와 손을 잡고 이렇게 해외에 세일을 한다. 그런데 그것도 해외에 있는 원전 수출 수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다음이야 한국 원전이 위험하다며 한국 자체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하는 소리를 한두 군데 흘려버리면 그 자국 내에서 한국 국민들이 반대하는 원전을 우리가 어떻게 수입해 라고 놓으면 그것도 아무런 마케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딜레마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그야말로 자성자박이 바로 탈원전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